두리야 가자! 힛! 두리야! 응? 으악! 헉! 어? 탕! 개수라! 응? 드림신입니다! 하나구나! 지금 즉시 뽀득뽀득 세차장으로 와! 알겠습니다! 하나가 동작 빠른데? 에이씨! 돈 500원이 없어서 벌레 빨아서 세차를 하고 있냐? 아 배고프다 밥 먹고 가자! 아이 형님!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느냐! 시작이 반이란 말 몰라! 벌써 반이나 했으니까 밥 먹고 앉아! 내가 뷔페로 쏜다! 형님! 어디 뷔페로 갈 거예요? 태도마트 시시코너 뷔페! 참! 그럼 그래 시시코너가! 넌 여기서 대기해? 알았지? 대기 모드! 이상! 어? 저 글씨... 어디서 본 거 같기도 하고... 어? 이게 뭐지? 흑설탕인가? 어머, 맛있다! 흑설탕보다 더 맛있네!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? 아우, 배도 아프고... 이것 때문에? 이 가루 아무래도 수상한데? 저, 저게 뭐야? 떡이, 떡이 어디 갔지? 더버씨, 더버씨! 동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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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! 어? 뭐야? 왜 이래? 내 동전! 내 동전! 야! 내 동전! 내 동전! 야! 내 동전! 됐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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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또 뭐야? 더버씨! 텐포메이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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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애로 통과하겠습니 안되겠어 또 보즈씨 하이퍼폭 하이퍼폭 어? 야 아이고 왜요 보즈씨 형 뭐하고 있나 빨리 명령을 내리출 바라다 휴새씨 형 휴새씨 형